한진그룹 총수 가족 간 갈등으로 남매의 난에 이어서 모자의 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. 일단 조원태 회장이 모친과 함께 모자 공동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일단락 되는 모양새입니다만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가족 간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지선호 기자입니다. 유리창이 깨져 있고 도자기는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. 지난 25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. 그 과정에 벌어진 일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됐습니다. 논란이 커지자 한진그룹 모자는 오늘 공동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. 조 회장이 곧바로 사죄했고 이 고문이 수용했다는 겁니다. 가족 간 화합이라는 고 조양호 회장의 유은을 지켜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조원태 회장이 누나 조연아 전 부사장에 이어 어머니와도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 고문과 세 자녀는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5에서 6%선으로 비슷비슷하게 갖고 있습니다. 누구 하나 그룹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공개 반기를 든 조연아 전 부사장이 경영 복귀 등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 영향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 TV조선